흑동문파의 수장 그리고 카운터 아카데미의 임원을 맡고 있는 시일이라오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오늘부터 그대를 보조하겠소 사부님은 잘했다는 한마디보단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하셨다오 아마도 본인은 말보다는 사람의 운기를 느끼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인 듯하구려 그대를 암살하겠소 그대의 공격은 무마되었소 흑동의 시일 인사울리오 헛점 책량 느리구려 암격 칠레하오 빈틈이구려 틀렸소 그대의 맥을 끊겠소 어릴 적부터 배는 재주는 없었소 정란 모기가 지천에 널렸소 작년 독살에는 재주가 없다오 그대의 자격을 시험해보리다 널리구려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요 본인의 본인의 패배요 본인이 야행성이라고는 하나 천장에 매달려서 잠들은 기행은 버리지 않는다네 흠 어째 실망한 표적이구려 그런게 보고싶은거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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